여기 애들이 다 모였네요 쏟아지는데 애들이 이러면 못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기가 이루치 지나면 이쁘더라구요 그치 이쁘더라 금도끼, 은도끼 같아가지고 여기가 이뻐요 미적뿐인데? 비가 뭐야 했다가 비우고 아주 가진 가진 지랄이지도 아우 우와 선생님 그 폰에 노란궁이랑 파란궁 많아요 아 노란궁이랑 파란궁이야? 아 맞다 지금 10알 넣어야 되는데 아 맞다 아 맞다 반싸집니다 나도 여기 하나만 잡고 넣어야겠다 아우씨 빨리 뽑아 와 이거 선생님 그 폰에 7km, 10kmR 네 7개 있다? 개 다 넣으세요 네 7개요? 그거 뜨는거 아니에요? 리오르 네네네 오 바로 아시래요 지난번에 95.6% 나왔어 에에에에에에 전 98퍼에요 와 야 넌 아까부터 맘에 안들어 넌 내려야되겠어 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야 100퍼였으면 큰일날 뻔했네 아까 내가 몇탕 좋은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98퍼 너가 몇개 있겠지? 어디서 100퍼 100퍼도 아닌데 나 100퍼도 2개 에? 100퍼에요? 교환해서 2개 생겼어 와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쭌님 네 그 폰 별조각 계속 풀어줘요 아 별조각 맞어 아우 아우 미리미리 말해야지 비오니깐 얘가 더 많이 나오네요 오 깜짝이야 어 이러시가요? 아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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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도 많이 나오구요 네 부케에 좀 많이 떠야되는데 봉케에만 떠고 있어요 이 교환이 좋더라구요 근데 이거 아우 교환으로 100m 남아놨어 다 나왔어 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전 반짝이는게 하나도 안 떴어요 150마리 있는데 반짝이는 반짝이 95.6퍼는 4개 있어 누가 이렇게 누구를 들어 놨을까요? 95.. 와 대단하시네 반짝이 95.6퍼 4개 있어서 나 좋아 안되면 나 그거 다 진행하려고 깜짝이야 저 놀랬어요 나한테는 100은 허락을 안해주나가 아우 아우 안허전님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시니깐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전설이 100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하하하하 무슨 전설 100이 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매직에 있어 어 네 야 매직 어 어 어 어 이거 누구 계정이세요? 이거 몇 탕 두신거 있잖아요 560짜리가 이렇게 닿았어요 어 600몇도 이렇게 있어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어 그 생각 못했네요 어 허허 어? 여기서 갈 수가 없네. 체육관까지 안 가겠네. 응. 어. 필요 없어. 거기 가면 못 나와. 우리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.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들어간 거다? 네.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놓고 네. 두 번 들어갔어요. 두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안 나왔잖아. 아하하. 아 근데 거기가 조금 놓치기 힘들긴 뜨더라고요. 거기가. 장소가 엄청 좋아요. 그럼.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. 오늘도 무슨 행사 하는 거예요? 다음부터 행사 많이 하네요. 아니 걔네 시험 보는 거야. 아 시험 보는 거예요? 지금. 대학생 실기. 아. 계속 이제. 토요일을. 어제도 계속 이제. 어제도 계속 한 거예요? 네. 어제도. 어이구야. 행복해라. 커뮤니티 데이 때만 뛰어나오는데. 커뮤니티를 한 달에 두 번 하니까. 한 달에 두 번 보게 되네? 아 네. 명확하시네요. 아하하. 근데 막 경이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. 애들이. 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. 하나도 없었어. 갤럭시님이 그때 한 게 그게 전부였어요. 그게. 긴 게. 네. 아 그 재보한 거요? 응. 93.3퍼. 네네. 아 나 별 조각도 안 틀고 있었어. 아 맞더라고. 아 좀 나가요. 쭈님 별 조각 틀었죠? 아 네. 왜냐면 10킬로알 까지는데 별 조각을 틀어서. 아 맞아. 말도 안 났다. 참. 뭐하네라. 옥스페셜이다. 왜요? 100% 세요? 아. 12시 넘어서. 네. 지금. 해나 켜고 하자고 그랬는데. 너무 말도 안 낀다. 그럼. 어. 세렙이다. 음. 저 세렙이 그거 해요. 잠든 거. 잠든 거. 네네. 지금. 됐어. 지금 딱 끝났어요. 아 네. 아하. 혹시 그런 의미야. 아 그런 거였군요. 아하하하. 이게 생긴 지가 오래됐나 보네요. 잠든 거. 잠든 거. 잠든 거. 잠든 거. 우리는 그 뒤에 지금 화강돌도 다 잡았어. 화강돌이요? 그게 뭐예요? 화강암이요? 화강돌은 기간 한정이다. 아. 넌 못 잡겠다. 아 네? 잠시만요. 어 여기 뭐 하나 더 있긴 하네요. 얼마 안 남았어. 풀하고 에스퍼 타입? 얘가 에스퍼. 어. 이거 손해리 파인으로. 어. 열매로 잡아야 돼. 열매로요? 어. 어. 108번. 아 예. 어. 절하면서. 빨리 잡아야겠네요. 아 이거 열매 다 먹여야 되는 거죠? 그냥 아무거나 먹여야지. 응. 아무거나 먹이면서. 어. 엑소론 떴어요. 오랜만에. 이거. 하인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. 그쵸. 그쵸. 지금. 지금은 그 열매 먹이면서 하는 거야? 엽사탕에? 네? 우리는 다 생으로 했는데. 아. 죄송해요. 아.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. 여기. 652. 아예. 오. 90호에요? 아니야. 아니. 76에서 96에서. 아. 야. 이제 떠버리는데. 와. 바로. 하아. 이야. 당국 때문에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. 차를. 슬슬 다닐 수 있어서 좋은거고. 아. 내가 걸어다니기는 싫고 공원 같은데. 아. 그리고 폰이 많다보니까 걸어다니면서 하기가 힘들어 그쵸 걸어다니면서 여러개 하면 거의 거기 나와야 될걸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드립을 너무 많이 쳤네요 아 수원 그쪽이요 뭐 요기 떴다 효공 옛날에 거기 갔거든요 박쥐 둥지였을때요 네 아 박쥐가 줄 뱉네 맞아요 이쁘더라구요 걔네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효공에서 매탕 100 하나 남았을때 100이요? 와 그거 요청해서 뜬사람은 그러면 원래 여기 교환으로 100 다 있는데 남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없어요 걱정하라 걱정되게 된다 그거만 안à 아 그래서 진짜 그 생각 못했네요 어 저 근데 백 하나더 생겼어요 이상하네요 슬리퍼 인가 슬리퍼? 아 네 이상한건 많이 생겨요 유용istan 많이 좋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로채는 있어요? 이제 슬리퍼 이로채는 있어? 그게 뭐에요? 아 걔도 생겼어요? 핑크색 슬리프도 있어 진짜 있어요? 진짜 있어 구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구구도 있어 원래 진짜 있어요? 원래 있는데 손님 그거 있잖아 니로치가 원래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있는데 구현이 안된 것 뿐이고 슬리프는 있어 내가 그걸 잡으러 다니는 애들 내가 얼마나 보셨는데 나는 사만 들여가지고 쿨차님한테 뺏었어 그래서 여기 매탕이 하나도 없었다 할 것만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비가 개니까 슬리프도 이렇지 핑크색 슬리프 이따 보여줄게 바빠서 지금 보여주고 이따가 편하실 때 아드님 모시러 갈 때 아니야 내가 편하실게 그 폰에 있어 그 폰에 슬리프도 있잖아 와 이쁘게 생겼네요 슬리프 콜짱 와 걔 그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포도맛 아 죄송해요 1절만 했어야 했는데 이거 어딨어요? 여기 700.. 679? 어딨어? 거기 거기 있대요 고기가 어디에요? 아 그 그 그 곰상 올라오면 왼쪽 부분 어 여기 전체가 다 그래가지고 손 테이블 스탑에서 쭉 네 좀만 내려오면 있어 아 그래요? 넌 오늘 거기까지 갔어 그러게요 파비코 옆에 있어 아 아 여기 저 129 왼쪽에 있네 아 파비코 왼쪽에 쟤 노랑볼도 많고 흥나도 많아요 네 노랑볼이요? 아 파이퍼볼 아 맞아요 노랑색 이쁜거 이거 이거 셀러드 그거 있죠 이로찌 나 재난체까지 다 있어 우와 우와 저 그때 노려봤는데 안 나오더라구요 스테이지 777이네 근데 몇 탕 잡아야지 음 어 이건 깜짝이야 자 펴라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앤 어 아 축하드려요 아 아 아 아 어? 이따가 몰래 교환을.. 아니아니아니 아 그래야겠다 스리슬쩍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교환 안 한거였지? 흐흐흐흐흐흐 이게 몇이 높은거에요? 30레벨치곤 600레벨 넘으면 좋은거에요? 어? 예 왜 안돼요? 아 그래요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600 넘으면 좋은거에요 어떤거요? 메탕이요 CP 와.. 잘 어울려야겠다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쁘실텐데 야 캔디가 갑자기 쑥쑥 차네